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일 4천 개 이상 발생하는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변이로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나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입니다. 이런 암세포와 싸워 이기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암세포 억제시키고 죽이는 음식과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음식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고래도 새끼를 낳고 미역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미역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데 매우 뛰어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후오키단 성분 이용액을 암세포에 주입한 결과 72시간 후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정상세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무기질과 점질성 다당류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악성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전의 과정에서까지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역의 알기신 성분으로 인해 스폰지처럼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도 뛰어나다고 하니 미역은 수시로 자주 먹어주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암세포 억제 음식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82종의 채소 가운데 항암효과가 가장 뛰어난 1위를 차지한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암식품 1위로 선정될 만큼 그 효과와 인기가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한대학 의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물은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며 변동세포에 대응하는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를 매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와 폐경기 전 여성과 난소암에서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결과들은 고구마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항산화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고구마를 껍질 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음식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리연한 효능으로 인해 치유의 가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레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종양과 같은 암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며 증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어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신장암 같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커큐민을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테드라이드로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산화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암화작용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음식 네 번째는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은 러시아에서 암치료제로 사용할 만큼 그 효능이 높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의 암세포의 진행을 늦출 만큼 효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간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차가버섯은 질병으로 인한 간기능 활동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간의 활성화 효소인 아르기나아제 활동에 관여하여 간기능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차가버섯은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세포 성장을 늦춘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골라 자폭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차가버섯을 끊인 물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최고의 항암 음식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장기로 전이되어 암이라는 질병을 걸린 암환자가 병을 키우고 암과 싸우기 위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면역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코티솔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커피는 특히 오후에 마시면 숙면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가 면역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커피를 먹어도 잠을 잘 잔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수면 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회복하고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숙면을 방해하니 일반 사람도 암환자에게도 모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커피는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 분비를 촉진시키니 암환자는 커피 섭취를 절대 하지 마시고 일반 사람도 오후에는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소금의 절인 식품입니다. 소금의 절인 식품은 고혈압에 좋지 않고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소금의 절인 식품으로는 장아찌 젓갈, 게장, 김치, 고추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환자에게 특히 소금은 정제염이든 천일염이든 상관없이 연구 결과가 전무함으로 무조건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은 발효식품으로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하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젖갈류에는 상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방부제로 아질산나트륨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단백질 안에 있는 암인 성분과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산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해모글로빈 기능이 저하돼 일반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꼭 섭취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먹이로 하는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만 줄여도 암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환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게 지아이지수인데 백미 흰쌀은 지아이 수치가 높아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지아이 및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 중에도 지아이지수가 40 미만에 나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체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숯불구이입니다. 고기는 태우기만 해도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에 태운 고기 말고도 숯에서 나오는 연기에는 몸에 좋지 않은 화학성분과 미세먼지가 풍부합니다. 고기를 올려놓고 굽는 석쇄는 크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몸에 좋지 않은 식스가 크롬이 몸에 들어오면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고, 코에 콧구멍, 사이 조직인 중격천공을 일으키며, 그 밖에도 폐와 눈, 피부, 간, 신장 등과 같은 특정 장기를 손상시키기도 하니, 암환자분들은 불에 태운 고기 섭취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암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육가공 제품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이름만 들어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환자분들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군 발암물질로 햄, 소시지, 핫도그, 베이컨 등과 같은 음식 종류를 지정할 정도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빛깔이 좋게 보이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일군 발암물질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환자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암환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낮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암을 키우고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음식과 암세포가 사랑하는 최악의 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음식과 최악의 궁합음식을 참고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암 예방과 완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